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재가속화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장기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지도하면서 소비재화,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1% 이상 1.06% 크게 떨어졌습니다. S&P500은 0.74% 하락 5,266, 나스닥 종합지수는 0.58% 하락에서 16,920, 필라델피아 반도체 항상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죠? 1.85% 하락 5,300 넘었다가 다시 5,219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하락세는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주도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무려 2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대형 우량주는 보압권에서 머물렀던 가운데 소비재화, 금융, 의료, 산업 등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골고루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은 미국의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상승은 동산기술주의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장주인 기술주는 고금리 환경에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 기술주라는 점에서 국채금리 상승은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면서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계속 확장세를 보였는데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플레이션 두나와 관련한 진전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50% 이하 45.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인하 확률은 각각 59.6%, 79.3% 정도입니다.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은 31일 공개될 4월의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에 따라서 바뀔 전망입니다. 4월 PCE 물가마저도 확연한 두나세가 드러난다면 주시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에 촉각을 건두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률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이어서 4월 PCE 가격지수도 인플레이션 두나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미국 연준위원회 매파적 메시지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견주한 추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더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반도체 대표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해서 1.85%나 급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또 0.81% 상승해서 1148.2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2위 애플과 시총격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1위 마이크로소프트 3조 1,900억 달러 2위 애플 2조 9,200억 달러 3위 엔비디아 2조 8,200억 달러로 애플과 이틀 전에 3,000억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2조 9,200억 달러 대 2조 8,20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 상태의 주가 흐름으로 나간다면 곧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설 듯합니다. 현재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차이도 3,700억 차이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설 날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건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이 약 15조 2천억원 테슬라 14조 7천억원 만년 1위였던 테슬라가 무려 4년 만에 1등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금액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보관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38%나 폭등을 하다시피 했는데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마이너스 29%에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라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약 5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1조 6천억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7천억원 그거에 반도 안되죠? 7천억원 순매수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보유금액 보관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테슬라를 압도하면서 주가가 반영되는 보관의 규모가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 2위 종목이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 NVDL로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가 약 4년 만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2021년 이후 2021년 4월 9일 어떤 종목이 ETF가 상장했냐면 타이거 미국테크 탑텐, 타이거 빌반나가 2021년 4월에 상장했죠. 2021년 이후 2위 종목 애플과 보관금액이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서 오랜 기간 선두를 굳혔었습니다. 차세대 산업 분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테슬라 열성 투자자들이 생겨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인 두나스에 접어뜨면서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250달러 선의 수준이었던 테슬라 주가가 약 5개월간 29%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사항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비테크 기업들의 AI 칩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AI 반도체 대장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과 주식 분할을 발표한 뒤 23일 종가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섰고 오늘은 1148.2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